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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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예전에. 나는 매일 보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. 재예나야, 재예나예요. 너야, 예나야, 너야. 지금 손가락도 자를 수가 있어요. 나는 상혁 오빠로 아까 죽였어야 할 것 같아. 말이 너무 많잖아. 되게 웃긴 게 오늘 단짝 특집 아니에요? 너지? 너지. 나 이 형이랑 일 못 해요. 여기 정말 무서운 곳이 있네.